빌로이트에서 온체인 데이터와 오프체인 데이터를 이제 구분해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. 이것은 개념적으로는 알아주시는 게 좋아요. 무슨 얘기냐 하면은 온체인 데이터는 그 블록체인 내에 기록되는 데이터를 얘기하는 거고 오프체인 데이터는 블록체인 메인넷에 들어가 있지는 않고 다른 데 있는 거에요. 체인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거래가 아주 명확한 것들이고 오프체인 데이터는 사실은 부속처럼 좀 너무 헤비하다든지 이런 걸 온체인에 넣으면 네트워크에 부담도 주고 뭐 이러거든요. 그러니까 바깥으로 빼는 거죠. 이것들을 적절하게 잘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온체인 데이터하고 오프체인 데이터를 구분을 해 놨어요. 그래서 이제 장점과 단점 얘기해 놨는데 장점은 데이터가 체인 브록체인 위에 있으니까 바로 볼 수 있는 거죠. 바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기관들이 이거를 확인하고 쓸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장점이죠. 이게 그에 비해서 단점은 딱 정형화되어 있는 것들만 쓸 수 있기 때문에 타입이 딱 규정되어 있고요. 데이터 사이즈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아요. 그래서 이런 종류의 비정형 데이터는 여기 못 넣는다고 보시면 되고 대체로 뭐 표준화되어 있는 거래라든지 코드 기반의 어떤 이런 종류 중심으로 이제 여기 넣게 되어 있죠. 오프체인은 그에 비해서 제일 장점이 애니포맨, 어떤 포맷이나 사이즈가 커도 막 할 수 있는 거죠. 근데 또 그 이상으로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단점을 잃어요. 바로 볼 수 있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 뭐 이제 따로 프로그램을 만들든지 뭐 이래 가지고 해야 되는 거니까. 그래서 이들 각각의 장단점을 이해를 하고 온체인과 옵체인을 적절하게 활용해 가지고 만든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